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6시 40분 입니다 6시 20분에 일어나세요 여러분 세수하고 삼겹살 사러 가요 우리 여보 힘들겠네 오빠 유튜브 한다고 따라다녀서 하하하 집사람이 아침장이 많은데 맨날 따라다니는 고생이 되요 여러분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만을 체크를 합니다 조상 조상 슬라이스트리 조상 롯빵 수담할까? 도시나 소다 민음 예 소다 민음 아 음 어 바니 찬떼어 마음이 찬떼었어? 고기를 좋은 거를 고르고 골라야 됩니다. 내 눈으로 갈비, 간식, 삼겹살, 목살 포탈 74링기십니다. 74링기십니다. 어 2개 사. 집사람이 미나리를 찾았습니다. 미나리. 미나리. 자기 하나 갖고 와봐. 어 여보 부추도 사라. 미나리 맞으세요? 오 미나리네. 우리 브라빵? 사토링기. 어 그거 사. 2개.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 별개 다 있습니다. 리마링기. 아 리마링기야? 세셀오빠. 와 스무하다. 오 야채가 한몽태계 1링기시네요. 쪽파는 여보. 있나? 대파 있어요. 여러분. 다금바리를 찾았습니다. 다금바리. 와 대파 크네. 오. 오. 여기는 이제 피쉬가 그냥 굉장히 싱싱. 이거 뭐야. 이거 다금바이 아닙니다. 키로. 사토키로 티가 또 줄. 오 비싸네. 오. 베리 후레쉬와는. 오 베리 굿시던네. 베리 베리 굿. 베리 베리. 제첩이 있네요. 로판. 제첩. 사토키로 브라파이니? 습블루. 습블루? 사토키로 습블루? 어 1키로에 싱는 기시네요. 제첩이. 조개. 백합도 파네요. 와 오늘 새우 좋다 여보. 새우.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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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안 여러분 이렇게 닭발을 튀겨서 팔아요. 치킨핏. 치킨핏. 사토키로 브라파? 사토키로 뚜아블라. 오. 사토키로 뚜아블라. 오. 닭집이고. 뭐가. 어 뭐나 이거. 1키로에 서너키들이 되게 비싸네. 이니. 오 이거 되게 실한데요. 이 서대 아니야 서대. 응. 사토키로 뚜아띠. 응. 저 크랩 이거 물어봐요. 응 크랩. 캣탐. 14. 14. 오 이거 많이 올랐네 가격이. 습가람 업익. 익스펜시.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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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녀의 속눈썹은 길었다. 어휴. 돼지 속눈썹 됐다 끼네.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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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를 발굴한거에요. 이니. 이니. 아휴. 저희 집사람이. 아침잠이 많은데. 저니. 유튜브하는데 따라다니느라고 고생입니다.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구.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구. 여기는 이제 미식중심 이라는 식당 인데요. 엄청난 규모에요. 파트별로 다 해요. 다. 아주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 먹고 갈라구요. 아침. 이니. 벗살. 그리고 이니. 어? 이니. 오케이? 네. 아. 시니? 아. 어? 오케이? 아. 그치? 오케이? 다시. 어? 어? 막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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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여러분. 한 100개는 되겠어요. 100개. 진짜. 별이번개 다 있습니다. 저 뒷편에 또 있어요. 뒷편에. 보이세요? 여러분. 드라이 코리 치킨입니다. 드라이 코리 치킨입니다. 드라이 코리 치킨입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합니다. 신문에로 나오고. 보이세요 여러분? 로티 까야.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로티티슈. 다 먹습니다. 이건 뭐야? 치명. 오. 이 치명 아닌가? 치명. 똥가 달리. 아. 이 똥가 달리시네요. 똥가 달리. 아. 똥가 달리를 파네요 여러분. 아. 블랙 똥가 달리. 하우 마치. 브라파. 도사스에. 유세 콰이. 아. 은남블루. 아. 사뚜패. 사뚜패. 은남블루. 사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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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뚜. 이니. 샘 샘 샘 샘 샘. 십스틴. 아. 원 식스. 식스 제로. 아. 식스 제로. 아. 오케오케. 이니. 올 똥가 달리. 이리. 똥가 달리. 똥가 달리. 디스 똥가 달리. 오. 오. 샘 샘 이영. 이건 뭐야. 아빠리니. 이니. 이니. 침향. 침향. 여기다오. 오. 오. 침향목이네. 오. 오케오케 얘네가 소시지네 어이 꽃감이네 11링기시네 꽃감 10링기 멸치 드라이한거 파는 가을팔로 크파 하우제 아침 시작 나오면 여러분 이런게 좋아요 이렇게 막 도너츠도 직접 바로 튀겨서 팔고 굉장히 활기차입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여기도 있고요 이쪽 파트는 처음 해보는데 네, 다양한 거 많습니다 주님, 지금 7시 7시 한국인가요? 네 한국인가요? 한국인가요? 첫번째 영상입니다 한국인 유튜브 저는 유튜버 안녕하세요 조상 감사합니다 나중에 가요 안녕하세요 무엇일까요? 스무화 아 얼마래? 21인기 어 21인기 63인인데 23인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푸짐하죠? 어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해산물 여보 해산물 드셔 저 집사람이 해산물 좋아해요 여러분 여기 오면 이렇게 후레쉬해요 바로바로 사다가 후레쉬한 재료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는 튀김을 좋아하니까 아침부터 튀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만두 하나 1인기 음 음 음 음 음 음 으음 진짜 맛있어요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보 어때? 국물이 엄청 시원해 엄청 시원해? 여자한테 좋을 것 같아 아 왜? 상깡이 들어가 안에 좀 부어주세요 그럼 또 새로운 면이네요 쫄면같은데? 새우 새우랑 뭐 조개 토마토 몸에 되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거 먹어볼게요 저는 솔직히 두부, 두부 채널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두부가 좋아해요 양 엄청나네요 생각나네요 여러분 아 이거는 칼국수 같아 칼국수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어묵 어묵 어묵도 있어요? 잘 먹어봐 어때? 쫄면 같아? 아 이제 맛있네요 맛집 발견입니다 고출맛인데? 만두 어때? 맛있어요 고출맛인데? 만두 어때? 맛있어요 고출맛인데? 항상 이렇게 아침 일찍 오빠 따라다니기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하하하하 힘들어 보이는데? 하하하하 또 이따 가기가서 조는거 아니죠? 하하하하 저 따라하는게 좋대요 하하하하 이거 괜찮은데요 여러분 칼국수에 만두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더 나은거 같아요 더 나은거 같아요 음 만두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만두랑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맛있어요 새우 싱싱해요? 아니 조개 싱싱해요 여러분? 네네 싱싱해요 음 음 음 음 음 국물이 굉장히 맑으면서 생강 맛이 진해요 음 음 아 그래갖고 좀 뭐라고 해야될까 잡내가 안나요 잡내가 비린내가 아주 좋습니다 탑밥 아침부터 너무 많이 시켰어요 포장해 갖고 갑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아 먹다 남으면요 탑밥 해달라 뽕구스 탑밥 이게 포장해 달라는 겁니다 이러면요 포장을 해줘요 맘이 셰세니야 어 홍하우치 어 베리 나이스 컴오게 치유 여보 아 골고루 사요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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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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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portunity 예 steel 볼 오케이 자 찜포 응 네 지금 이게 이제 갓 튀긴 거라서 되게 맛있어 앙 응 음빼 오케이 아 음빵 작은 것들은 음빵 오케이 두어 두어 오케이 두어 두어 저것도 두어 두어 그럼 이거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가사가 조식으로 뭐 어떤거 아시죠 예 부풀어요 이렇게 아빠 남아 아빠 남아 네임 아 요러오 아 아 지 슈퍼 막 벽 어 왜 이렇게 이거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되ть 어때 빨래 바라나가 들어 있어 어 달다 하겠네 계산해요 가자 오케이 땡큐 쏘마치 해보 나이스 데이 브로 바바이 여러분 새벽 6시에 기상해서 한 모따리 사갖고 갑니다 유튜버 와이프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영상을 찍느라고 상당히 카메라를 대야 되고 무거운 거 들고 가는 저 뒷모습 참 좋은 남편이죠